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한원 내용으로서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한번의 내용을 들어가 볼건데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라는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라는건 전기장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거에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고 바로 개념적인 부분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는 전위가 있겠죠. 그 전위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게 어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비유가 가능하다. 어떤 물리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를 전위가 갖는다. 그리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가지 3개의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의미를 잘 설명드린, 주로 설명드렸던 영상이 바로 오른쪽 위에 있다는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걸 참고하셨다면 좀 더 원활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건 어떤 운동에너지 같은걸로 변환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운동에너지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건데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이 말은 변환이 안되고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전기장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이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즉 전위를 이용해서 이걸 에너지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위는 이렇게 V로 표시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위는 그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단위 전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크게 1인 전화에 대해서 고려해줬다면 그때는 그런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화량이 존재하는 전화들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 Q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전화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전화를 그 전화를 Q1이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없죠? 힘 바탕에. 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Q1이라는 전화량을 갖는 전화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가져올 때는 일이 들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질까요? Q1이 지금은? 안 가지죠. Q1은 지금은 에너지를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전화량이 이미 있었다면 전화들이 점전화가 있었다면 그 전화를, Q1 전화를 가져오면서부터 가져올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일은 더 들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Q1을 가져왔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전화 Q2를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이러면 어때요? Q2는 Q1에 의해서 전기장을 자기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기가, 밀어넣기가 힘을 주지 않으면 반대로 작용한 전기장, 전기력 때문에 매우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버겁다는 것은 일이 든다는 거고 결국 에너지를 갖는다는 말이 되면서 그건 전위, 그러니까 1번 전화에 대한 2번 전화의 전위가 V2,1이라고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거는 이 표기법은 사디쿠 교제나 헤이트 교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했음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V2,1을 이렇게 쓰여주고 또 전화량을 곱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되는 게 좀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Q1을 곱해야 될까요? Q2를 곱해야 될까요? 퍼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Q2를 곱해야 돼요. Q1은 전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고요. 지금 Q2가 가지는 전기적 퍼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Q2란 자기 전화를 곱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Q2는 Q1에 대해서 일이 들었죠? 이제 또 다른 전화를 하나 더 들고 올게요. Q3를 들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게 Q1에 대해서만 전기장을 받았던 게 아니라 Q2에 대해서도 전기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죠?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중차별 원리로서 그냥 벡터 더셈으로 또는 전이면 스칼라 더셈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안심하고 Q3V31과 Q3V32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뭐랑? Q2V21이랑 나중에 다 합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지금 보시면 Q3가 1에 대해서 점화 1에 대해서 갖는 퍼텐셜 에너지 또 2에 의해서 갖는 퍼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낸 거고요. 여기서 Q4라 할까요? 4번째 전화를 또 들고 오면 그 4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또 1번, 2번, 3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죠? 5번째 전화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일이 드니까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일반적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아무 설명도 안 듣고 이 나열된 걸 책을 봤다면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 전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일이 들고요. 들어오는데 5에 대해서는 그 전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에 들어가려면 이미 1번, 2번, 3번, 4번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4가지 항으로 드는 거고 다 덧셈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좀 더 알아볼게요. 지금 QnVmn이라는 이 식을 이렇게 우변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이게 이 Vmn은 4π이실론0 곱하기 라지 Rmn 분의 Qn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때 스몰 R 대신에 라지 Rmn을 적었고 이거는 어떠한 전화를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구면잡표기를 생각한다면 스몰 R이 되는 거죠. 이거는 헷갈리시면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물리적인 의미니까 그래서 라지 Rmn은 그냥 거리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과 N 사이 거리 분자는 Qn이 돼 있고 Qm이 곱해져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전의에 대한 식이지만 분자의 Qn과 Qm이 곱해져 있는 상태면 이 순서를 바꿔서 곱해져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냐? Qn이 Qma에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석 가능하죠. 이때까지 들었던 설명에 그리고 수식에 따르면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QnVnn과 QnVnn이 논리적으로 같다는 걸 같은 양을 가진다는 걸 수학적으로 값을 차단했어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Q3V31이 Q1V3이랑 같다는 의미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원래는 전체 이 개에 대해서 전기장이 형성되는 공간 내에서 작용되는 형성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해준다면 중차별의로서 다 합해주는 게 되니까 Q2, V2, 1 Q2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거죠. 다만 이 식은 아까 봤듯이 방금 보셨듯이 2와 1을 이렇게 바꿔주고 순서를 또 앞에 숫자를 1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다. 왜냐? 분자에 있는 전화량은 서로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줘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W이랑 미트 W이랑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해져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더해져볼게요. 더해주면 W 두 개 더한 거니까 두 배의 W가 되죠. 이때 W는 별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어떤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전기장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전기장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더하면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Q1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Q1에 대한 식이 여러가지 있고 Q2에 대한 식이 여러가지 Q3에 대한 식이 여러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 더해지게 되어있지만 식을 간략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네모친 게 하나의 V1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같다고 두면 사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V1이라는 거는 우리가 새롭게 잡은 어떤 문자지만 주학적인 그런 물리적 의미를 갖는 걸로 놔뒀지만 등식을 성립하게 뒀지만 이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1번 전화가 2번, 3번, 4번, 5번 원래 있었다는 가정화에 그랬을 때 1번 전화가 그 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드는 일 즉 전의가 되는 거고요. 거기 Q1 곱한 게 결국은 Q1, V1은 1번 전화가 갖는 그 개 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결국 이 2번에 대해서도 V2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에 대해서도 V3로 정리할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되죠? 3번 전화가 갖는 전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2배의 W는 이렇게 정리가 딱 간략하게 표현될 거고 Q1, V1 더하기 Q2, V2 더하기 Q3, V3 또 더하기 Q4, V4, Q5, V5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시그마가 우리 고교과정 때 썸으로 배웠지만 더셈의 의미니까 굳이 표현해 주자면 K는 1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N으로 전체 전화수가 N개였으면 이렇게 N까지 더해준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 결국에는 이거는 이 2시 같다는 거니까 WE 즉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개가 저장하고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는 2분의 1 시그마 Q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결론은 아시겠죠? 우리가 자꾸 물리적인 생각을 해보고 의미를 찾아봤지만 결국 결론은 이 식이에요. 이 식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다른 적분식을 또 발산정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복잡하게도 유도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 식 어떻게 다르게 유도된 적분식이랑 이 식이랑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어떠한 문제를 풀면서 시험해 보는 그런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점은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카페에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답변을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